가늠이 안 돼 나 진짜 와요 저와의 처음이에요 감독님이 막 난이하는 것 같은데 웃기 끌어오라고 아우 저한테 잠시 없잖아 해감기 레이샤 길바다 파자이구 아이구이 쿵기 파간 난 우와바다 가운에 나 아우 저한테 나 아우 저한테 나 아우 저한테 전혀 안이구 파간기 막하우서 레이샤 런하우자 봐 파간기 마하우서 레이샤 런하우자 봐 파간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